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은구입니다. 우리 고1,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된 정답학의 정은구 선생입니다.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추천을 해줬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무튼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이 고1,2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없던 커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재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내신 화학에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고1,2 학생들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면 너무 아기 같다 그래야 되나? 선생님이 고3들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고1,2 학생들만 봐도 빵긋빵긋 웃고 대답도 너무 잘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현장에서 고1,2 특강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내신을, 화원을 이제 잘 닦아 놓으면 수능이 편하겠지. 일석이조야. 지금 한 번 닦아 놓으면 수능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화학이 그렇게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을 잘 다져 놓으면 수능에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올해 내신 쌤이랑 한 번 화원을 도전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고1,2 내신 대비해서 선생님이 개념의 정답, 내신 만점의 정답 수업을 했는데 일단은 개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몇 강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쌤이 그 고3, 화원을 먼저 많이 찍느라고 지금 이게 많이 안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한 10강 이상 올라가 있죠?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아직은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아직은 기말고사가 남아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면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잖아요. 자, 그때 강의를 들어보면 충분히 들을 만큼 돼 있을 거고 아마 1월까지는 다 완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선생님이 열심히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12월에 개강이 현재 돼 있고요. 지금 한 65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65강 내외로 근데 강의가 많아 보이지만 아니야,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만 듣는다면 그걸 나눠들면 그렇게 부담되는 분량은 아닐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 때 전체를 한 번 끝내보고 싶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한 번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들어갔을 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다 그러면 그 부분만 또 듣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 그 부분만 또 듣고 그렇게 하면 반복을 하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당연히 이해 깊이는 더 달라져요. 그래서 더 대비를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일단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다 완강을 시켜놓을 거야. 자, 교재는 세 권으로 구성돼 있을 거예요. 본 교재하고 서브노트하고 필기노트하고 이 세 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받았으면, 받았으면 지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오리엔테이션만 보고 아직 교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교재 잘한? 교재 잘한? 교재 이렇게 이쁘게 돼 있다? 자, 세 권으로 구성돼 있고 자, 교재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줄게요. 교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지금 뭐 교재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내신 대비 문제집도 요거를 좀 이따 교재 활용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자, 일단 본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답 필기노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답 서브노트라는 게 있어요. 자, 본 교재는 우리가 수업을 나가는 교재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가 쭉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수업을 따라오면 되는데 이 본 교재에 보면 이 안에 이런 정답 박스라는 게 있어요. 정답 박스, 교재가 있는 사람은 한번 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정답 박스가 정말 군데군데 다 있어. 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100페이지 펴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을 거야. 100페이지에 아주 큰 정답 박스도 있고 뭐 그럴 거야. 이 정답 박스에 보면 그게 다 빈 칸으로 돼 있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채우는 거야. 절대 숙제를 안 넣어줘요.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채우는 거야. 그런데 그 정답 박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설명을 했잖아. 수업을 하고 가르치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어느 반에 가서 수업을 하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게 된 거야.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듣다 보면 선생님 이거 수업 듣다가 나 이 부분 조금 궁금하고 헷갈렸는데 이게 딱 정답 박스로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안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 선배들이 다 거쳐간 거라서 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답 박스를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같이. 자, 같이 이렇게 채우면 그래서 이 책이 다 끝나잖아. 아, 여러분은 내신이고 내신과 그 다음에 내년에 화학을 선택했을 때 그 수능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정답 박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채워나가면서 따라옵니다. 되겠죠? 자, 본교재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가 있을 거예요. 제일 작은 스프링 노트가 있을 거야. 자, 들고 다니기 편하게 선생님이 스프링으로 제작을 해놨고 자, 이 서브노트에 보면 안에 내용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했다가 우리가 같이 손으로 채워야 된다는 정답 박스에 있지? 정답 박스에 정답도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수업을 들을 때 절대 책상에 펼쳐놓고 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정답 펼쳐놓고 선생님이 잘 쓰나 거기 빈칸 잘 채우고 있나 틀리진 않나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가 나중에 복습할 때 그리고 이동하면서 학교 오고 가거나 학원 오고 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이거는 수업 들을 때는 올려놓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가방에는 있어야지. 내가 이동할 때 그래서 복습할 때 활용하라고 준 거니까 서브노트를 그렇게 복습하는 용도로 써주시고요. 서브노트에 보면 정말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놨거든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게 사람의 글씨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글씨가 맞아요. 정말 글씨를 잘 쓰는 우리 조교가 아이패드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메가스터디로 오면서 서브노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썼어요. 다시 내용 수정할 거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깨끗하게 다시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 와 이 글씨가 진짜 사람의 글씨인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 장난 아니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서브 노트입니다 서브 노트는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복습할 때 쓰도록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답 필기 노트라는 게 있어요 정답 필기 노트는 여기 보면 이 노트를 보면 일단 이렇게 무제 노트가 들어있을 거야 안에 근데 딱 보면 그래서 연습장인가 연습장을 이렇게 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습장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학생들을 또 많이 봤냐면 첨트까지 화 1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야 자기 손으로 첨트 끝까지 제목 쓰고 이 단원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자기 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손으로 한 번 쭉 써보면 그 쓰는 과정에서 정리가 돼요 자기가 한 번 더 정리가 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쓴 건 있잖아 훨씬 더 기억이 잘 남는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학생들이 되게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됐어 근데 문제는 그런 학생들 그런 기특한 학생들이 정리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화학은 되게 그림이 많잖아 그림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그림이 나오면 그걸 그리기가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선생님이 뭘 해놨냐면 앞부분에 뭘 해놨냐면 그렇게 화학을 정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그림들 어려운 표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다 스티커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이게 다 스티커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하나씩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 가서 내가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뜯은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가서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스티커를 딱 이렇게 붙여주면 아주 예쁜 책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할 때 화려하시라고 그리고 드린 거고 또 맨 앞에 보면 투명 스티커가 있거든? 그게 뭐 중요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맨 밑에 훈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때 그냥 소소한 재미 공부할 때 소소한 재미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그런 거 떼어서 붙이라고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 투명 스티커 진짜 붙이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뭐 캐리케어처 이거를 떼어서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 붙이고 다니면 확속이 잘 나와 이상하게 잘 나와 붙이고 다녀봐 봐 자 그렇게 이제 교재 구성은 기본적으로 세 권 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월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진짜 12월 딱 기말고사 끝나고 끝난 날부터 열심히 들으면 빠르면 1월 말 빠르면 1월 말 정말 빠르면 2월 초 2월 초 1월 말까지도 힘들겠다 한 달 동안 다 들을 수 있는 분량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급하게 듣지 말고 정확하게 분량을 하루에 들을 만큼 한 3, 4강 정도만 딱딱 지켜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복습하면서 따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2월? 2월 정도 될 거야 2월 정도 될 거고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 이 정도까지 완강을 했다 하자 그러면 내신 대비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할 거냐면 4월 중순이 기말고사잖아요 4월 중순 4월 말 정말 빨라도 3월부터 아마 시작할 거야 정말 빨라도 정말 빨리 내신 대비를 해도 3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내신 대비를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홍구쌤 왜 해줬나? 딱 와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입고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라도 3월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첫 중앙고사 대비를 해서 그거 이전에 입고를 시켜 놓을게요 자 이 내신 대비 문제집은 3권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러니까 1학기 1학기 내신 대비 문제집 2학기 내신 대비 문제집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해설집까지 그래서 3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총 첫 문제예요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첫 문제 엄청난 분량이야 그래서 해설집을 따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해설 분량이 또 한 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해설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만든 내신 대비 문제집 1학기 2학기 같이 들어있는 걸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4번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첫 문제 딱 보면 첫 문제 중간고사에 첫 문제 풀어야 되나? 아니고 너무 많고 한 200문제 내외로 한 시험당 대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대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총 4개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첫 문제 세트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문제예요 제가 그 고3들 위에서 만들어놓은 그 기출 문제집 이렇게 해도 그것도 한 300제 정도 돼요 300제 정도니까 첫 문제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고1, 2학생들 내신 대비를 많이 도와주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더 열심히 내가 같이 해주자 라는 각오로 왔기 때문에 이 교재 물론 전부 다 풀어드릴 자신은 없지만 많은 최대한 많이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 내신을 잘 볼 수 있도록 1년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잘 나오면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아마 화학이 재밌을 거야 화학이 이렇게 괜찮은 과목이었나? 그런 과목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화학의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정확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화학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이해가 안 되면 파고들어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왜 왜 왜 하면서 나는 공부를 했었거든 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도 그 스타일이야 학생들은 이걸 왜 라고 느낄 것 같은 부분 반드시 설명하고 가요 그래서 선생님 개념 강의는 다른 어떤 선생님 강의보다도 자세할 거고 또 쉬울 거고 꼼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그냥 잘 따라오면 잘 따라오면 선생님이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을 내신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와서 고1,2 학생들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올 한해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그럼 강의에서 만나면 감사합니다.